나는 솔로 13기 출연자들의 정보들이 알려지면서 근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기 영철 인스타가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솔로 방송에서 보여줬었던 영철의 얼굴과 달리 인스타 프로필 사진에는 앳된 얼굴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인스타 뿐 아니라 영철은 난초를 키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난초에 대한 열정이 남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난초 키우는 정보와 배양방법 등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영철은 방송에서 아버지는 고가의 난초를 재배하며 영철은 저렴한 난초 위주로 수출입을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영철이 판매하는 난초 가격은 6천원부터 최고가 가격은 무려 2억원이 넘는 난초를 판매하는 모습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철의 재산은 수십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15년 동안 골프를 쳤으며 골프 선수 준비 도중 불의의 사고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고 언급한 만큼 집안도 금수저 집안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의사 상철의 인스타도 공개되었습니다. 상철은 인스타를 통해 원장 이름이 쓰인 가운을 입고 셀카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상철은 개원을 한 게 아니라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목적이 아닌 진정된 짝을 찾으러 왔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최커스포로는 영자와 영수 그리고 정숙은 첫인상 선택에서 영철을 택했지만 영철은 영숙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서로 마팔리 되어 있지 않을 걸 보니 최종 커플은 실패한 듯 싶습니다.